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BTS 왕국도 생긴 거야 와우 곧 미칠 뻔했어요 혹시 아미? That's right 이거 남준이가 다 만든 거다 아니죠 아니죠 와 진짜 대박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거 과자 세상이구만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된 이 느낌 야 의자랑 시카이 전부 다 과자예요 저희 회사에 이렇게 살벌한 세트장 들어오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 꿈꿨던 헨젤과 그레텔 적을 한 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저거 진짜 과자예요 아니 과자예요? 네 자 여러분 인사하시죠 둘 셋 안녕하세요 반찬 소련자입니다 I'm your BTS What's up? 저희가 조금 약간 특별한 곳에 도착한 거 같은데 특별해 많이 바로바로 쿠키런 킹덤 쿠키왕국이라고 와 쿠키왕국 여러분들 그 쿠키런 킹덤 해보셨어요? 아니 해봤죠 국민 게임이잖아요 저희도 다 왕국 하나씩 지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쿠키왕국에서도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준비 잘하고 있죠 그럼요 다 준비됐죠 저희가 이제 진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투어를 했는데 사실 이제 쿠키왕국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쿠키왕국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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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심사야 뭐야? 언제 하니? 아! 멤버들과 만들어주신 쿠키가 있네요 아, 쿠키? 아 다이너마이트가 하나씩 자기 캐릭터 한 번 가져가보세요 되게 잘 만들었다. 무서워. 내가 뭐냐? 형 이거잖아요. 괜찮네요. 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걸로 게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 BTS 쿠키에 이어 또 이제 BTS 왕국도 생긴 왕국? 거기 스타디움이 있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스타디움 있죠. 스타디움에 있는 게 다 생깁니다. 랩에 스타디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앞에 또 다양한 디저트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네. 이거, 이거. 아폴로? 아폴로, 야. 찌꺼기 안 남기게 먹디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디? 그거 먹는 방법 있어요. 맥주 캔디. 아, 맥주 캔디. 페인트 캔디. 그 파란색 이 파래진 거. 그러니까 페인트 캔디. 다른데 먹었을 때 소리 나는 거. 아, 스티스터. 이거 찍어가지고 먹는 거, 이거. 손바닥, 손바닥인 거야. 그 사탕, 사탕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 거. 칠순 잔치 이런 데 가면 롤케이크 주는 거 아니야? 아, 맛있지. 아, 맛있지. 아, 맛있지. 칠순 잔치집을 가봤구나. 칸스테라, 칸스테라. 아, 맛있지 그거. 나는 그거 진짜 미칠 뻔했어요. 아니, 멤버들은 각자 어떤 디저트 좋아하세요? 이제 먹으면 못 멈추는 음식이 있어요. 뭐요? 뭐죠? 치즈볼. 치즈볼? 아, 이거 아니구나. 여기 있네. 아, 저게 있네. 제가 저거 한 통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치즈볼. 전 못 먹자. 와우! 나도 얘기할게요. 어, 되게 기억나나봐요, 이제.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은 막 옷에 밥풀떼이 남아있잖아요. 식혜, 식혜. 그거 먹어요? 그거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거 한쪽 떼가지고 먹으면 진짜 그게 완전 뭐합니다. 누룽지, 누룽지. 별미지 아니야? 야, 군침이 싹 구네. 야, 맛있겠다, 야. 야, 그거야. 아랑 먹으면 맛있겠다, 야. 저는 크로플 좋아합니다. 크로플. 크로플. 요즘 거의 국민 간식이죠. 저는 신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젤리로 하겠습니다. 신젤리. 가로 묻혀있는 거야? 저희 친형이 해줬는데 네. 오븐 트레이에다가 악마의 잼 알죠? 초코 잼. 아, 누우, 누우. 그거를 깔고 위에 마시멜로우를 얹어요. 네. 그래서 오븐에 돌려. 그러면 이제 푹 푼단 말이에요. 크림이랑 다 이런 게. 그거를 어떤 그 비스킷에 찍어와가지고 먹는 거를 이제 스모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거 먹고 약간 춘 거 봤어요. 야, 엄청 멋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야, 너 되게 고급스럽다. 그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거 한 척 떼가지고 먹으면 아이, 태연 씨 그럼 밥 풀러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그냥 배달로 시켜 먹어 본 건데 네. 그 푸딩에 위에 설탕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크림브릴레. 크림브릴레. 전 크림브릴레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디저트를 막 그렇게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꼭 겨울에 먹는 게 있어요. 호떡. 호떡. 한국식. 아, 호떡 너무 좋지. 호떡 너무 좋지. 호떡. 그 기름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그 설탕은 갈색 설탕이에요. 맞아, 이거. 먹을 때 뜨거운 거 딱 나와가지고 입천장 다지고. 그거랑 붕어빵을 항상 먹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다닌다고. 저는 붕어빵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붕어빵으로 하겠습니다. 아, 맛있지. 일단 비주얼적으로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우리가 말한 디저트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거 되게 욕심 생긴다? 되게 뭔가 내가 한 마디 뱉은 걸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당신이 지금 권력이 생긴 거야. 나라에서 지금. 아, 뭐가 있네. 자, 쿠키랑 킹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책의 지문을 따라가면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BTS의 이야기가 담긴 왕국 동화를 만들어주세요. 와, 동화. 그림이야? 큰일 나는데. 과자로 만든 성, 조형물, 정원 등 원하는 공간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뽑은 최애 디저트를 꼭 그림에 넣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지렁이 신 젤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지렁이 그리면? 형이 여기 선 하나 그것도 좋아할 거예요. 많은 분들은. 진짜 근데. 스토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건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야, 힘들 거 일단 그림 먼저 그려. 글부터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지, 일단 그려야지. 형, 형, 곡 만들 때 가사 먼저 써요. 멜로디 붙었어요. 가사 먼저 써요. 형, 가사 먼저 써요? 난 멜로디 붙어. 그럼 너는 그림을 먼저 그리겠다? 저는 다 그려줬어요. 다 그려? 뭔데? 더 그려야 돼요. 뭐야, 그게? 민트 초코 왕국이 생기면 당원은 확실하겠다. 당원은 이제 확실하지. 못 들어오는 사람은. 전쟁도 자주 날걸, 거긴? 야, 너무 잘 갈 거 같은데? 먹다 보니까 너무 이제 더 싫어진 거 같아. 꼭 호떡을... 호떡만 해야 되나? 찹쌀떡, 뭐 개떡, 콧떡. 완전 떡으로 만든... 너무 귀엽겠는데? 오, 괜찮은데? 그치? 왕국 이름은 떡국으로 주는 거. 좋았다, 좋았다. 부이 부이 부이. 형, 아이디어 괜찮았어요? 잘한다. 이거는 사실 슈가 형이랑 이제 정국이가 제일 잘해야 돼요. 일단 슈가 형은 이제 닛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나 진짜 희대의 똥꼬인데 큰일 났다. 봐봐. 우리 다 쉽지 않다, 지금. 보드가 힘들어하다, 하고 있다. 와. 야, 정국이 드로잉 봐라. 디테일이 다르다, 디테일이. 이거 보이세요? 뭔데? 디자인팀으로 가라. 너는 그냥 취직을 해봐. 옆에 이거랑 한번 비교해 주세요. 옆에! 옆에! 옆에 이거랑 한번 비교해 주세요. 형이 뭐예요, 이거? 이거 지금 지렁이 왕국 무시하지? 뭐야, 이거? 성문. 뭔 성문이에요? 코다 성문이야? 맞아요. 영역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여기 이 쿠키 문 들어가면 뭐가 생기는데? 민첩. 올라가고요. 민첩. 경험치 2배. 아이템 무료 증정. 가짜 실패시 하나 더 주기. 가짜 실패시. 어떻게 다들 잘 그렸어요? 다들 성? 다 그렸죠, 이미. 죄송한데 여기 입시민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가장 어떤 성이고 우리 왕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아이템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십시오. 지민 씨부터. 꼬깔콘인가요?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입니다, 위에. 아이스크림? 마시벨로로 성벽을 이루었고요. 그 위에 이제 아이스크림. 보안 장치구나. 그렇죠, 이제 활로 쏘고. 네. 치즈볼로 성문을 만들고. 여기는 그. 잘 부러지는 과자. 쿡쿡쿡. 쿡쿡. 능력치 뭐예요? 능력치는 경험치 2배에다가 캐시템을 무료로 증정하고 부활 1회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K 디저트 역습. K 디저트의 세계화. 호떡성입니다. 호떡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떡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데 약간 그 심미적인. 오페라하우스 같은 호주에. 호주에 오프라하우스 같아. 이렇게 해서 호떡을 딱 쌓아 올린.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이제 호떡 조형. 호떡 조형. 좀 딴 캐릭터로 그릴 거예요. 얘가 이제 캐핑 호떡 같은 거. 아 오케이. 캐핑 호떡. 미대 3번 지망생. 저 성을 못 그렸어요. 어떤 거 설명만 대상 해주세요 그러면. 금수가 있고요. 금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아무튼 스모 성과. 분수? 무슨 분수예요 이건? 마시멜로? 마시멜로와 초코가 이제 터져나오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붕어빵성이고. 이제 붕어빵성에서 실제로 앞에 연못에 이제 붕어빵들을 너무 좋아하는 붕어빵 쿠키들이 실제 붕어들을 연못에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붕어들을 이제 풀어주기 위한 아무튼 그런 모험이 시작되는데 옆에 이제 슈크림 분수가 이제 솟아나고 이제 나무에서는 팥과 밀가루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고로 외땡땡. 외땡땡 벤츠가 있는데 그냥 저희 아버지 최애 디저트라서 먹었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하시지. 맞아요. 이상입니다. 지렁이 왕국을 건설했는데요. 지렁이 왕국.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출입소가 있습니다. 출입국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지하왕국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렁이 양성소가 있어가지고 빨리감기 이렇게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지렁이 설탕 저장소. 지렁이한테 이제 설탕을 입히고 색소를 입혀가지고 빨리감기를 더 빨리감기 해주는. 오 괜찮다 이거 설탕 입히는 거. 네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렁이 왕이 방이 있습니다. 지렁이 왕방에서는 이제 희귀템을 자기 차이점을 조금 떼어주는. 그런걸로 다 희귀템을 주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왕지렁이 강화방이 있습니다. 이제 지렁이에서 왕지렁이로 강화되는. 강화면 뭐가 좋죠? 강화면 이제 빨리감기를 더 빨리감는데 그걸 더 빨리감습니다. 저는요. 저는 21세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에너지. 퓨처리즘? 아 설마 저거 태양. 지독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크루플로 풍력발전소를 만들었고요. 태양열 에너지를 구상한 이 크루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루플 제작소입니다. 이 에너지를 받아 이제 크루플이 제작이 됩니다. 아 거의 무한동력이니까. 크루플로 에너지를 만들고. 크루플을 만들고. 이게 컨셉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환경적인 데코프렌드리한 환경왕국. 희망왕국이네요. 크렘브릴레 왕국인데요. 크렘브릴레. 토마토도 있고 식빵도 있습니다. 뭐 이런 종류들의 설탕과 어우러지는 환상의 조합인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 여기에 분수가 나오는데 이게 다 설탕이에요. 설탕이 좀 내리는 건가 지금 이렇게. 눈처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게 있어야지 이제 황금붕합이 되는 거예요. 아 설탕이랑 이제 토마토랑 식빵 같은. 완성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왕국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왕국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뭔가 우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보물이라든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한번 말해 보면서 좀 팬들한테 보내고 싶은 그런 메시지도 좋고. 저는 지렁이 왕의 살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거창하네요. 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 야 이거. 저는 사실 제가 도물원이랑 수족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거기에 이제 좀 갇혀있는 친구들이 사실 말을 할 수 있으면. 뭔가 그 우리나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정말 붕어빵 왕국에 갇힌 그 붕어들을 탈출시켜주는. 미션 붕어들을 탈출시켜라. 뭐 예. 생명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당이 최종적으로 붕어빵 왕국의 그 왕이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이런 식으로 가자. 한 번 꽂네. 한 번 꽂네. 뭐 좀 포괄하여 저는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이름에도 또 희망이 빠지면은. 이 세대가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그렇죠. 아 저는 정했습니다. 소중한 것 동심. 어 그거 제가 이제. 뺏겼다. 뺏겼다. 빨리 말하는 사람이. 인자죠. 아니면 나가서. 동심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 코키럼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던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동심을 다시 찾아주는. 응. 그런 보물로 생각하면 좋지 않아. 이게 뭘 그린 건데.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동심이. 멋있네. 우리 집 가서 홀리 장난감 같다. 그렇게 생긴 거 있거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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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소리 나는 거. 방울 소리 나는 거. 동심 뺏겼으니까 저는 이제 동심의 반대인 부로 가겠습니다. 형한테 가장 소중하고 그런 건 돈인가요?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먼저 세상을 빨리 알려주는 걸로. 지민이가 먼저 동심을 뺏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렁이 왕의 신체 일부를 먹으면 이제 막.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두 배. 승강. 약가 왕관을 만들었어 약가 왕관. 약관이래 약관. 약관이래 약관. 케이 떡국의 이 선물 같은 거죠. 이거를 차지하는 자. 모든 걸 건넌다. 저는 꿈으로 하겠습니다. 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꿈 뭐야 꿈 뭐야 하면은. 제 5지망까지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야죠. 요즘 꿈이 뭐야라고 하면은. 사실상 잘 말할 게 없어요. 엄청 소중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조금 변화가 된 게 아닌가. 오늘 저 꿈 뭐였어요? 저는 은하철도 999 승차장이었어요. 에이 지민 씨 그거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검사였잖아요. 맞습니다. 검사도 아니고 검객이었어요. 자 우리 정국이는요? 저요? 저요? 이거 뭐 소중한 거라기보다. 이제 이게 좀 깨져버리거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약간 넥서스 같은 거구나. 그렇죠. 깨져버리면 이제 균열이 일어납니다. 아 균열. 억제기 억제기. 이게 어떤 건데요 근데. 뭘 것 같죠? 혹시 아미? That's right. Yes. That's right. 자 어느 날 그 소중한 무언가를 노리는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악당이 나타났다. 그 악당은 어떻게 나를 위협할까요? 빌런이 매력적이야? 그 작품이 산다. 좋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형은 좀 약간 느낌이 비슷한 거 같아요. 키스 레저 다큐 만들어진 거 보셨어요? 다 봤어요. 그거 이번에 왜 만들어진답니다. 아니 안 나온 걸 어떻게 봅니까? 만들어진다는데 어떻게 봐요. 지렁이에 또 천절이 개구리 아니겠습니까? 개구리를 또 이렇게 그려서 옛날 쿠키런 게임처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지렁이 혓바닥 피하는 모션 같은 거를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하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꿈의 천적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압박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압박이나 부딪히는 그런 환경 너 디저트 뭐였냐? 크림브릴라 크림브릴라가 너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뭔데요? 아민의 동심이 사라지면 이 왕국을 지키는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밖에서 좀비처럼 있는 이 흑한 쿠키들이 존재합니다 흑화쿠키 오래돼서 몸에 들어가면 식중독 걸리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동심의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그렇죠 그렇죠 야 남준이가 잘 표현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제 마음을 한 번에 알아버린 거잖아 이거 남준이가 다 만든 거다 아니죠 동심의 유통기한 근데 뭔가 보스가 필요할 텐데 보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준비한? 홈쇼핑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마카롱 먹었습니까? K국을 침략한 외국 디저트 신토부리 맞습니다 신토부리 약과 안에다가 크림 넣으면 그게 마카롱이지 사냥꾼의 모습을 한 사냥꾼 맛 쿠키고요 그 붕어빵 쿠키들을 위협하려고 온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린피스 같은 그런 단체에 소속인 거죠 와플 크로플을 먹어치우는 괴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 괴물이 먹어치우면 사실 못 만듭니다 이런 에너지 자원을 못 만들어요 이거 죄송한데 그거 표절 아닌가요? 아니에요 꼬리 디벨롭 있지 않습니까? 자 단 거를 미친듯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단 거를 못 먹으면 화가 나? 막 정신이 나 당 떨어지네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본 그 디저트 중에 제 스모어가 가장 달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침범하러 오는 거지 아 그렇지 이걸 뺏어야 돼 근데 비주얼이 괜찮아요 그림체도 완전 쿠키원이야 지금 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어 네 여러분들 위니의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아 네 그때 딱 피시클로가 나타납니다 네 과연 어떤 멤버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멤버가 나타났을까요? OO라는 생각이 없어요? 피시클로 나타났을까요? 천천히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요 근데 왕이 없었어 평화롭다 네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 우와 보시다시피 행복해졌습니다 오이포이